아까 우리 서동원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가학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확실하게 안전하게 감시, 감독하고 부정부표나 부정거래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먹을 게 없어지는 쪽에 반발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지. 비용이 왜 문제겠어요? 이 비용 이상을 아낄 텐데. 이 비용 이상의 효율이 발생할 텐데 왜 비용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테고요. 이 불투명한 사회를 투명한 사회로 바꾸는 것도 진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보면 아마 기성세대들의 이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아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거예요. 그 불합리함과 그 불투명성과 그 불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명한 합리적인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에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억울하다, 저 따위로 하느냐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진짜 대안을 내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해주고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저는 우리 유동수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병웅 분도 계시고 최인웅 분도 계시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이 나라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우리 민주당은 그럴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끌고 가야죠. 언제까지나 끌려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행정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우리는 서비스로 공급을 하는데 자꾸 이걸 어떻게 공급할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봤자 옛날 거 다시 반복한다. 그러니까 수요자 측의 의견을 들어서 수요자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라. 뭘 우리가 해줘야 될지 이걸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토론해서 안 되는 건 빼고 특별히 문제 없는 건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고 그게 효율을 발휘한다. 그게 성과를 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국회, 민주당도 그렇지만 정부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왜 지가 주는 것처럼, 지껏 주는 것처럼 그러냐. 타인의 것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타인은 누구냐. 주인은 국민이고 민원인이고 업계 관계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걸 잘 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진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안을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좀 주세요. 여러분은 필요한 걸 알잖아요. 문제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개인의 이익이 반영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그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 다 걸러져요. 그래서 그건 집단을 만들고 협업체제를 만들고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실행 가능한 안을 내고 안 하면 그때 비난하시고 그 노력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특히 정치권이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이거 진짜 몰라요. 저도 공부를 다 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다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의지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어쨌든 시간상으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을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할 의지는 있다.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